우리 그 일상 속에 그 거창하지 않은 그 사소한 것들이 그 누적이 되면 또 크게 그 돈복을 터뜨리는 그 폭발력을 갖습니다. 내일은 아주 그 특별한 그 행운이 터지는 날입니다. 푸른 청룡과 푸른 그 돼짓날이 겹쳐서 옵니다. 이렇게 그 푸르름이 겹치게 되면 돈복이 그 성장도 또 두배로 또 좋아집니다. 행운을 만날 그 기회도 두배로 또 증가할 것입니다. 이때 그 오행 목기운이 그 돈복이 성장을 그 촉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일은 꼭 이런 것들을 꼭 드시면 좋은데요. 지금 말씀드리게 될 이 음식 세 가지 가운데 그 한 가지 정도는 꼭 섭취하실 수 있다면 그때 그 돈복을 끌어당길 그 폭발적인 힘을 또 충전받게 됩니다. 푸른색이니까요. 우선 그 시금치에 빠질 수 없죠. 이날 드시게 되는 그 시금치는 푸른 잎사귀 그 암시처럼 목기운을 그 증폭시키는 그 채소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날 그 상사로운 그 돈복 터질 그 행운의 요소를 더 크게 붙잡아 줄 겁니다. 재물운을 더 자라나게 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푸른 돼지날에 이렇게 시금치를 먹어주게 되면 재물의 그 기운이 끊임없이 그 자라고 또 모이는 그런 그 상징으로 돈복을 강화해 줍니다. 그 다음은 그 청포도인데요. 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이 청포도는 재물의 그 축적을 의미합니다. 푸른 돼지날에 이렇게 청포도를 먹게 되면 한 알 한 알이 그 돈복이 모여드는 그런 풍수적인 상징의 힘을 가집니다. 재물운이 더 활발하게 유입됩니다. 재물의 그 지속적인 또 증식을 돕게 됩니다. 다음은 그 브로콜리인데요. 둥근 꽃 모양을 가진 이 브로콜리는 돈복이 모이는 그 상징적인 그 채소라고 간주가 됩니다. 풍수적으로 또 이런 오행 목기운이 필요한 이 날에 또 드시게 되면 재물이 모이고 또 증폭되는 그런 기운을 또 형성을 합니다. 푸른 돼지날에 이렇게 브로콜리를 그 섭취를 하시게 되면 재물운이 또 계속해서 그 자라나고 또 안정적으로 또 증식이 되는 그런 그 돈복이 또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 지금 말씀드린 또 이런 것 등을 또 섭취하시게 된다면 그때 그 돈복은 더욱 강력하게 또 끌어당겨질 것입니다.